뉴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유료 회원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유료! 합격! 합격! 그래서 예를 들면 주로 이제 의견 차이나 갈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물어보는데 상황 면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들 할 때 여러분 감정 표현 잘 사용해야 되거든요 감정 표현 같은 거 그래야 이 사람이 좀 더 대화할 때 화법을 잘 활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의견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를 전달해 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방식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선배와 심사원의 환영의 비용 문제로 의견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비용으로 진행을 강요하는 선배와 심사원들에게 더 좋고 인상 깊은 환영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 지출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입장 사이에서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히고 환영을 진행할 것인지 실제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이걸 말로 해봐야 돼요 선배님 선배님께서 어떤 비용 문제로 인해서 좀 작은 비용을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많이 생각해 봤고 선배님의 어떤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사원일 때 좀 더 더 인상 깊은 환영을 만들어주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보고 인상 깊은 어떤 환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어 심사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가진 로열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비용을 많이 들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비용을 줄여보도록 노력도 하고 방법을 생각해 보겠지만 기존에 보다는 조금 더 비용을 더 들여서 해보시는 건 어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또 그런 비용에 대한 더 큰 로열티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배하고 대화하시고 이렇게 말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 긍정 부정 요소와 그 다음에 내가 제시한 의견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자기의 체험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선배에게 좀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정말 바라고 기대했던 가수의 공연장에서 티켓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앞에 사람이 스치게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지 실제로 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쵸? 네 우선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리를 지키... 아 이건 그냥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선은 상대방에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아 이건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상황에 대해서 일반 면접 답변처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어색하네요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저기 지금 자리를 스치게 하셨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많은 분들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이렇게 오셨는데 아마도 본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다른 분들도 당연히 스치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실까봐 좀 염면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뒤에 가서 자리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이제 만약에 이게 면접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도 물어보냐면 상황 면접에서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되게 힘이 세 보이는 어떤 건달이다 뭐 조폭이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래도 하겠다 그래도 당연히 뭐 얘기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진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르신은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앞서 우리가 일관성에 대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여도 내 자리를 비켜드리는 게 맞는 것이지 내 앞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어찌되었든 말의 표현이 제가 잘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말하듯이 그런 것들을 표현하시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취임한 부장이 단합대에 가자고 하는데 미리 약속이 잡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불참한다고 말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있네요 그래서 이건 거절에 대한 부분인데 감정표도 해야죠 네 부장님 이번에 정말 단합대에 꼭 가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서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감정에 대한 표현 실제로 저는 가정 상황에서 정말 단합대에 가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어떤 부모님의 생신이 겹치셔서 그때 좀 가지 못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다음번에 등산에 가시거나 아니면 다음번에 회식자리 같은 것이 있으면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꼭 참석해서 그동안에 단합대에 가서 부장님의 어떤 새로 취임한 부장님을 축하드리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축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 좀 빠져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 보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보험 가입을 부탁해야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실제로 보험 가입을 요청한다고 생각하면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쿠션업법 그 다음에 자신이 부탁하는 것에 대한 상황 설명 및 입장의 제시 부탁을 들어준 대상에게 보상의 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결과는 뭐냐면 상대방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고 결과적으로는 상대방도 뭐 얻을 게 있고 뭐 받을 게 있어야 그런 부탁에 대해서 흔쾌히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제시하라고 하는 건데 쿠션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례하지만 뭐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이런 것들이 쿠션 표현입니다 혹시 좀 보험에 대해서 가입해 주려고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오랜만에 좀 연락해서 미안하다 잘 지내고 있었어 어 그리고 뭐 아들은 잘 키고 있어 아니면 뭐 친구는 잘 지내고 있어 이런 식의 어떤 일반적인 라포 형성이 좀 필요한 거죠 뭔가 부탁할 때에는 대놓고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미안한데 보험 가입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 누가 그거 가입해 주겠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전화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쿠션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라포 형성 같은 것들을 잘 해줘야 돼요 어 내가 오랜만에 전화했다 너무 반갑다 뭐 잘 지내고 있었어 지금 날씨가 좀 많이 추워서 건강관리가 중요한데 나중에 건강 좀 잘 관리하고 나중에 좀 기회되면 좀 보자고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어 좀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되게 그 우리 나이 때가 되게 어렵고 힘든 나이잖아 그런데 어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나온 그 보험이 있어서 너한테 한번 좀 추천해 주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전화했어 미안해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전화했던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너를 위해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부담은 갖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고 나중에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친구들은 보험 가입 때문에 전화했구나라고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부탁할 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부탁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예제가 보험이어서 그렇지 다른 어떤 예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부탁할 때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부탁한다 그 다음에 설득 그 다음에 설득도 어 상대방이 얻을 이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당신이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인데 한 학생이 축구선수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부모님은 왕강이 반대래요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머님 안녕하세요 뭐 너무 반갑고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 기쁩니다 저 누구누구 담임선생님인데요 어 제가 최근에 어 영철이가 축구하는 거 보면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본 학생들 중에서 가장 축구에 대한 센스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친구가 축구선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께서 좀 왕강이 반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반대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어 만약에 이 친구에 대해서 축구선수를 하는 것에 뭐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축구선수가 아니라 다른 꿈을 좀 키우기 원하시더라도 축구는 어쨌든 건강상에도 되게 좋고 친구들이 어떤 활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운동이니까 다른 걸 하더라도 일단 하고 싶은 축구를 한번 해보게 해보도록 시켜보는게 어떠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재능이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면 축구의 부모님께서도 나중에는 응원해 주실 거고 또 그러면 제2의 손흥민이 어 될 수도 있다고도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해 보는 방법이 되겠죠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아들이 손흥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상사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어 상사가 자신의 일을 자꾸 떠넘기고 이로 인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네 상사님 지금 주신 업무 때문에 제가 좀 더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상사님께서 저에게 일을 주신 것이 단순히 저에게 일을 막 떠넘기시려고 하기보다는 분명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유에 대해 좀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잘 이해해 보고 그 업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업무를 잘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상사님 입장을 이해하고 또 자기의 어떤 생각도 전달하면서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말하는 그런 화법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즉각적으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양한 유형들이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떤 감정의 표현 공감의 표현 당황스러운 어떤 표현들을 넣어 주면서 이런 어떤 유형들에 좀 접근해 보시면 충분히 어떤 상황 면접에 대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어 말하기 역량이 좀 길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면접인데요 자 게임 면접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감정 맞추는 게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표정일까요 네 자 이분은 어떤 표정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표정이죠 화면이 흐린가요 그래도 흐려도 표정은 보이네요 그렇죠 이 표정에 대해서 이 사람이 슬프다 이렇게 평가했으면 큰 큰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어디가 봐서 슬픕니까 그렇죠 아 눈은 슬픈가요 이분 웃고 있지만 눈은 슬픈가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뻐서 나오는 표정이라고 누구든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품으로 표정했거나 분노나 혐오나 이런 것들이 공포나 이런 것들을 평가했다면 과연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인지능력은 정상일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사이코패스는 상대방의 표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 표정을 읽어내지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건 뭐 못 맞췄다고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런 정도의 어떤 그 평가 요소에서 감정을 맞추는 거죠 약간 좀 애매한 것들 이더라도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감정 맞추기는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자 그 다음에 공탑 쌓기 하노이 뭐 탑 쌓기 이런 건데 뭐 이동 가능 횟수나 현재 이동 횟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 가능 횟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동을 해서 이 탑을 오른쪽과 동일하게 이제 만들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하노이 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깔으셔가지고 게임 몇 번 해보시면 충분히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뭐 순발력도 순발력이지만 뭐 이렇게 어떤 이동 횟수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문제결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리력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의 무게 맞추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으로 테니스공은 가볍고 축구는 좀 더 무겁고 단공이 테니스공보다 좀 더 무겁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냥 그래 어 축구공이 제일 무겁고 단공이 그 다음에 무겁고 그 다음에 테니스공이 그 다음에 무거울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무게를 일단 다 달아보셔야 돼요 무게를 달아보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테니스공이 축구공보다 무겁다고 나옵니다 그럼 테니스공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그림만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만 생각하셔서 게임을 풀어내기 보시면 안 되죠 무조건 다 재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사용 횟수 2회 권장 사용 횟수 5회 이렇게 돼 있는데 몇 회 안에 어 비교 분석해서 이 공의 그 무게를 맞추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파랑이라고 나와있으면은 여기가 파랑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색단어 위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파랑인지 빨 만약에 여기서 이제 초록이라고 써있으면 이게 초록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 어 지금 이렇게 만약 다르게 되면 이걸 일치하지 않는다 뭐 다르다 이렇게 평가해서 체크하는 그런 게임인데 순발력 있게 많이 풀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위치를 계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도형을 보여주고 어 몇 번째 이게 뭐 도형이 일치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파악해 보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네모 모양이니까 두 번째 전에 이 모양이 일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위치 같은 다름 이렇게 체크하는 형태가 바로 이러한 도형 위치 기억하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도 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력에 대한 부분을 좀 평가해 보는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방향 바꾸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에 게임하면서 뭐 이렇게 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먹는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과 약간 유사한 틀인데 이건 이렇게 네모 칸이 있으면은 네모 칸에 이렇게 네 맞춰서 네모 칸을 완성해 주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정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요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클릭해 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밑에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클릭을 느끼하게 되면 이렇게 오답이 생기죠 요거 이렇게 네모 모양이 안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불량으로 뜨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있지만 바가 한 여덟 개 정도 나옵니다 막 시간이 가면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클릭하셔 가지고 네모 모양을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한 그런 게임이겠죠 이것도 순발력을 파악해 보기 위한 방향 바꾸기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 뒤집기 게임 같은 것도 있는데 스마일 카드 점수는 플러스 10점 브랜 카드 점수는 마이너스 500점 브랜 카드 수는 하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카드 중에서 스마일 카드 이렇게 웃는 카드들이 웃는 카드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한 뭐 40장이 있다면 39장이 웃는 카드고 하나의 카드만 브랜 카드에요 근데 브랜 카드를 클릭하면 게임이 끝나고 마이너스 500점을 받게 돼요 기존의 점수는 네 가감돼서 어떻게든 빠지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진짜 브랜 카드 하나 안 골라 가지고 39개를 선택했으면 390점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를 클릭해서 점수가 마이너스 500이 되면 마이너스 점수가 나타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체 획득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브랜 카드가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하다 보면 나중에 막 클릭하게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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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좀 획득했다 이거 좀 이득이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제 정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어떤 방식이거든요 근데 다 눌러보고 브랜 카드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눌러보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다 눌러보고 열어보는 것이 브랜 카드 하나를 뽑는 것보다는 더 이득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막 눌러봐서 브랜 카드 나올 때까지 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브랜 카드 점수와 스마일 카드 점수 잘 확인하신 다음에 개수 같은 것도 확인하셔서 카드를 뒤집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입의 길이 맞추기인데 뭐 이렇게 해서 입의 길이가 눈의 길이보다 짧으면 뭐 짧다 길면 길다 에 대한 부분인데 되게 애매하고 미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짧다 길다를 평가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입의 길이 맞추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날씨 맞추는 것들은 약간 출력 평가하는 건데 자 온도와 뭐 습도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클릭을 해 봐야 해 봐야 돼요 아 이러면 좀 예를 들어 날씨가 카드 이렇게 나왔으면 풍향이 이렇다 기압이 이렇다 나왔으면 아 이거는 날씨가 맑은 것이다라고 한번 클릭해 보는 거죠 근데 기상 정보가 만약 내가 맑다라고 클릭했는데 이게 틀렸다가 나오게 되면 아 이런 카드들은 대체적으로 날씨가 흐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이런 그림을 잘 보고 나서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되는데 자꾸 반복해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카드 뒤집어 오면서 내가 어떤 추리를 하고 유출해서 아 이런 카드가 나오면은 날씨가 맑다는 뜻이야 이런 카드가 나오면 날씨가 흐리다는 뜻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해야 되는 것이 날씨 맞추기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글자나 숫자 분류하는 것들도 예를 들면은 뭐 야하고 3이 나오는데 이게 모음에 해당되면 일치 네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리을 3이 나왔다 모음에 있다 그러면 불일치죠 불일치 체크하는 거고 숫자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짝수면은 뭐 짝수면은 일치 아 불일치 그쵸? 그 다음에 홀수니까 일치하면 되겠네 이게 홀수로 돼 있으면 그래서 이게 일치하면 일치 딱 놓으면 되는데 지금은 네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글자나 숫자에 따라서 이게 모음이면 일치 모음이 아니면 불일치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글자 숫자 분류하기고 글자 숫자 분류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순발력이 빨리 많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까 파랑 빨강 이렇게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게임들이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평가한다 그래서 어 게임의 문제들을 많이 풀고 잘하고 이런 것들은 더 좋겠지만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 이런 게임들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보고 미리 경험해 보는 것들이 AI 면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의 경험이 AI 면접에서는 되게 중요하니까 올 시즌에 기회가 된다면 빨리 빨리 그런 경험들이 좀 쌓으셔서 AI 면접에 대비해 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I 면접까지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공기업 취업에 대한 길을 여러분 선택하셨고요 또 그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에이드 유일에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셨다면 책의 A부터 Z까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특히 자기소개서 부분에 나와 있는 그 기업별 항목들을 항목 유형별로 분석하신 다음에 여러분 자기소개를 완성해 보시고 면접에 대한 준비들도 가이드라인 드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토들이 만드시고 준비해 보시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오늘의 이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취업 준비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그 정리해 놓으신다면 훨씬 더 공기업 취업 준비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그날까지 어 이 공기업 관련된 이 이 에드 유일 책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관점에서 책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준비한 만큼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0년도 공기업 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끈 의지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에드 유일 함께해 주시고 또 저 박영환 강사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수고하시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하셔서 좋은 기회가 얻으세요 공기업 취업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 project project ised by